... 아니.. fM 유튜버! 내가 이 텐션! 이 텐션 때문에! 에이 다 할 수 있어 뭐 이거? 이런 텐션 다 하는거야! 이거 뭐 내가 뭐 특별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런 태도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헨리 케인 저와 대화를 원하자고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헨리 케인 너 다른 사람 굉장히 너무 멋져 보여주고 있어 너만 바라보면 너무 행복해 야 믿을 건 너뿐이야 이거 정말 다 할 수 있잖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마지막 경기네 앞 경기는 경기를 결과를 한번 좀 아 로셀스 맨스티 이겼고 리버풀 이겼고 토트넘 이번에 이기면 24점 되는 거 아니야 이따가 가야 되겠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다행히 밀려나요 너무 재밌어요 도착한 느낌 오늘 하루 종일 전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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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손흥민 경기로 넘어가면? Got it. OK? 아침은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단판이라서 재밌을 거야. 일단 어떻게든 거라도 요새 해야지. 1,234인님. 아니, 아니, 귀찮아서요. 제 문제는 경기 같아서 싫어. 혹시 토트넘 구단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? 잘 되었습니다. 헤리케인이.. 어.. 보여주자 은돔벨레 이거 공격적으로 간다 초이비에르 난 괜찮지? 괜찮지? 난 괜찮지? 그래.. 부상 인연도 낮고 운동하고 델리알리고 동시에 갑니다 최고지 이거 운동 좋아하기 싫으면 안 돼 델리알리아플레이메이커 그 다음에 오리에 도허티가 저발 좋았잖아 그런 식으로 가 아.. 초이비 컨디션 다이어 잘 썼네 손이랑 좋아 머리 염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염색까지 밴대비스 놔두고 베르바이트 떨어지기 때문에 응모닝 해줘야 돼 공기력을 올려주고 슈퍼채킹 2,000원 감사합니다 장면이 슈퍼채킹 2,000원 승범 로스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아 로스에서도 살아나면 참 좋겠는데 시소코 시소코 어.. 아.. 겟이 컨디션이 괜찮네 부상 위험도 안 높고 시소코 있어야 돼 베르바이 산체스 중앙쪽에서 오리에 오리쪽을 쐬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라멜라 두 번 쪘으니까 밴드에 쉬고 탕당가 됐어 이거 이 경기 종G이 이송수기 베르 weird 완벽해 완벽해 뭐야 이거 굿 굿 굿 쉽게 쉽게 가자고 이거라니까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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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피키 피키지 이정도면 백호 백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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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한번 보자 로세스 좀 뛰게 해줄까? 운동 렐로 카드입니까? 율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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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올려 로세스 올려 몸폼 올려 그럼 올려 로세먼호 너무 좋아 배기가 괜찮았나네 잘 열었다 잘 나오고 MANcią pergi 잘 열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이 crest